야 너무 인정해주라 야 얘 진짜 제대로 가 야 얘 감 잡았어 내가 로마크 야 지민아 너 하나 먹어야지 너 어? 넣으면 넣을게 어 거기서 민정이지 우리 요리는 하지는 않고 입으로만 잘하지도 못하면서 아 그럼 클린으로 넣어야지 3점씩 클린으로 넣어줘 5점 5점씩 해가지고 나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붙으라고 지켜보는 사람 붙으라고 형씨 정보이 껴서 5점 2파운드 깔끔하게 3점 갈까? 3점 굉장히 짧게 가위바위보가 중요하다 가위바위보가 중요하다 Q. 오우 싹싹이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위이 1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답 정답 먼저 갈게 완벽하다. 좋았어요! 오.. 끝. 끝. 마무리를 좋았다. 날씨가 너무 좋아. 오, 나 진짜. 우와, 나 진짜. 오케이. 오, 뭐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오 오오 야구 나아